저희가 아마 남원이나 계속 의원들이 수혜복구 현장에 지금 가 있으셔서요 저희가 4차 추경 그리고 청와대의 OECD 발표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부동산 안정이 이어서 경제 성장률도 OECD 1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민심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1위 홍보할 때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애당초 이 악화일로를 겼던 우리 경제와 호황을 달리던 선진국과의 단순 비교는 올바른 분석이 아닙니다 특히 어제 OECD는 동시에 다른 발표도 했었는데 그게 청와대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표에서 OECD는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34위로 예측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이거는 쏙 뺐죠 부동산도 집값 상승률이 가파를 때는 제외하고 발표를 했던데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는 빼는 나쁜 습관이 도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자화자찬할 때냐고 묻습니다 수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은 위로가 아닌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민주당을 포함한 당정청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재난지원금 상향 등 우리 당내 목소리를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4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는 추경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마지막 결론에서는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세밀한 분석 그리고 엄중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한참을 뜸들이다가 또 대통령이 마치 단안을 내리는 듯한 선심쓰듯 추경을 지시하고 이를 당정청이 받드는 듯한 이벤트가 연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제가 후속 질문을 옆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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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